반갑습니다. 자,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9월 28일 토요일 무진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일간별 운세도 벌써 9월이 다 갔네요. 개요일이 어쨌든 얼마 남지 않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경금이 우선 10일 지나갔고요. 신금이 20일인데 저희는 이 기간 안에 들어있어요. 음 오늘의 운세 영상 항상 초반에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영상 보실 때 내용이 전혀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쪽에 이렇게 눌러보시면 상세 정보가 쭉 나오고요. 본인의 일관을 찾는 방법과 만세력 읽는 방법 이 두 가지 링크만 해도 꼭 보고 오시고요. 사주를 좀 별도로 나는 기초를 좀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홈 눌러보시면 채널에서 사주 강의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그 재생 목록에 사주 강의만이라도 시간내서 쭉 보시면 거의 뭐 기초를 좀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긴 서론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 좀 간결합니다. 소개하는 것도 거의 없고 알차게 수업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별도로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 전화 상담의 경우 본인 사주에 한해서 1시간 7만원입니다. 꼭 계좌와 상담 신청하는 링크도 아까 그 아래쪽 눌러보셨을 때 있기 때문에 꼭 보시고 문자 주십시오. 전화 먼저 주시는 분들은 전화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상담 중이거나 이렇게 강의 녹화를 하고 있거나 출장 상담인 경우에는 답을 할 수 없습니다. 비싼 돈 내고 상담하시는 분들 앞에서 일일이 다른 문의에 대해서 막 답드리고 하는 태도는 별로 좋지가 않죠. 어쨌든 예의를 지켜주시고요. 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기해년의 개요월의 무진일이죠. 파란색은 육신을 적어놓은 부분이고 빨간색은 이 무토 입장에서 시비운성 에너지 흐름을 적어놓은 부분인데 절지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사진은 끊겨있는 것이며 관대는 아직 힘이 모자라는데 내 마음만 앞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균형이 좀 깨져 있죠. 쭉 그냥 보셔도 균형이 깨져 있습니다. 자 어떤 하루가 될까요? 그나마도 다행인 것은 오늘이 토요일이라는 거죠. 휴일이죠. 간목부터 먼저 볼까요? 간목일간 분들께는 어떤 하루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제가 간목일간 분 중에서 어떤 분께 카톡을 받았어요. 운세 너무 잘 맞다. 너무 예리할 정도로 잘 맞다라고 피드백을 받았어요.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너무 잘 맞다고 피드백 주시면 저도 좀 힘이 납니다. 사실 정확하게 맞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달려들면 오히려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무슨 무속적인 관점에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저 자신도 무속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담백하게 그냥 이 시비운성이라는 관법 중에서도 정말 간단하고 단식으로 이 운세를 공식에 맞춰서 글로 풀고 그 글에 맞춰서 영상을 제작을 하는 게 제 스타일이고 현재 이 영상의 테마입니다. 매일매일 올려야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니까요. 가급적 일찍 올리려고 합니다. 간목본 한번 볼까요? 보시면 편제가 쇠지에 앉은 날이에요. 전체적으로는 간목일간 분들인데 월은 제가 10월 달 운을 따로 올렸으니까 그거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고요. 오늘 하루 만에 운은 그렇다는 거죠. 재성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편제입니다. 변화가 큽니다. 편제가 쇠지에 앉은 날이기 때문에 내 육신 중에서 편제에 해당하는 육신분들께 내가 도움을 받는 하루가 되고요. 또 금전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내게 어떤 돈이 들어오는 흐름이 커요. 외적인 변화니까 변화가 크다는 거죠. 가까운 가족들의 도움을 받게 되실 건데 그 가족의 범죄는 여자분들의 입장에서 남편, 남자분들의 입장에서 부인 그리고 여자분들은 또 결혼하신 분들에 한해서 시어머니일 가능성이 높아요. 편제니까요. 난 그냥 싱글이다. 난 싱글 간목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금전운을 도움을 받으실 걸로 예측이 됩니다. 내가 필요한 급전을 도움을 받으신다거나 하다못해 소액이라도 돈이 들어올 것 같아요. 요새는 맹신하지 마시고 재미로 봐주십시오. 자, 을목 보겠습니다. 을목일간 분들은 정제가 관되지 않는 날인데요. 오늘은 약간 리스크가 있어요. 특히 금전 부분에서는 돈이 많이 나가는 날입니다. 근데 이게 실수로 나가는 흐름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니 토요일은 외출을 많이 할 수 있는 날이죠. 약속이 있다거나 결혼식이 있다거나 어쨌든 대소사들이 거의 주말에 집중이 되죠. 직장인분들은 외출을 하셨는데 지갑이나 카드를 분실할 수 있어요. 아주 조심하셔야 되겠죠. 소매치기 당할 수도 있고 전철역에서 누구랑 부딪혔는데 가방에서 흘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선가 분명히 분실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본인의 행동이 칠칠 맞지 못해서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은 금전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좀 꼼꼼하게 챙기시는 것이 좋겠죠. 병화 보겠습니다. 네, 병화일간 분들은 어떻습니까? 토가 들어왔으니 음... 이거는 식상 중에서도 식신이 되겠죠. 식신이 관되지 않는 날인데요. 오늘 게을러져요. 그리고 마음이 많이 앞섭니다. 제가 텍스트에는 어떻게 적어놨냐면 마음속에 장대한 계획들은 많지만 생각에만 머물 것이며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루 종일 게을러지고 말이 많아집니다. 웬만하면 말을 아끼는 것이 좋고요. 현실성 있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변인들 원성을 사지 않으려고 한다면 말을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성 없는 말만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일간 분들은 상관이 세주에 앉은 날이고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데 너무 쉬운 일인데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일을 듣게 돼요. 쩔쩔매고 힘들어하는 일 정화일간이 그게 뭐지? 라고 들여다보고 자신이 손수 나서서 여러 주변인들의 해결사 역할을 하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됩니다. 식사 대접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그런 약속을 교환처럼 약속을 받고 내가 그거 해줄게 라고 나서서 도와주시게 되는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내가 나서서 해결한다는 것은 나의 일적인 능력으로 나의 언변으로 내가 전화를 한 통 해준다거나 내가 그 사람의 이력서를 첨삭을 해준다거나 어떤 도움을 주게 돼요. 나한테는 너무 쉬운 일인데 손 하나만 까딱 하면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노하우도 없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문가의 첨삭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는 정화분들이 전문가가 되시는 겁니다. 남들에게 도움을 주는 하루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일간은 비견이 그러니까 글자가 똑같은 글자가 왔죠. 무토 입장에서 무진 일이니까요. 비견이 관대지에 앉은 날이고요. 주변 친구, 가족, 나와 한 숯밥 먹는 가까운 식구들이에요.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구설수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대립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말다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토 분들이 난처해지는 게 아니고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그 대상이 아니면 내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위에 언급한 가까운 사람들 나와 연관된 사람들이 말이 서로 오가는 중에 그 사람들이 곤란해지거나 난처해지는 일을 목격을 하실 수 있는 날입니다. 내가 곤란해지는 날이 아니라 나와 가까운 사람 내 형제를 포함해서 해당이 됩니다. 내 친구, 내 형제, 내 남동생, 내 오빠, 내 여동생 이런 사람들이 곤란해지고 싸우게 되는 말다툼하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기토 보겠습니다. 기토 분들께는 겁제가 올라왔죠. 겁제가 쇠지에 앉은 날이고요. 사업 동업자라든가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일적으로 알게 된 거리가 좀 있는 지인들 아는 사람들이 내게 양보를 해주고 내게 좋은 기회를 나누어주고 내게 어떤 선물을 보내주게 되는 그런 날이에요. 내게 어떻든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도움을 어떤 식으로든 이 분들께 받게 되는 하루입니다. 커피 한 잔 사주겠다고 멀리서 이 지인들이 올 수도 있고요. 혹은 멀리서 과일을 한 상자 보내준다거나 혹은 뭐 책을 보내준다거나 어쨌든 기토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도움 실용적인 도움을 받게 되시는 하루라는 거죠. 감사를 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분들께는 인성이 들어왔어요. 편인이 양지에 앉은 날인데요. 계약을 하신다거나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는 하루거든요.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동산 계약을 맺게 되거나 토요일날 부동산 거래 많죠. 부동산 계약을 맺게 되시거나 미수금을 돌려받거나 혹은 방금 말씀드린 문서에 도장이나 사인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동안 준비만 내왔던 불확실했던 일들을 확실하게 내가 서류에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게 되니 공증을 받게 되는 하루입니다. 마음만 먹고 있었던 학원을 본격적으로 수강을 하게 될 수 있는 날도 될 수가 있고요. 또 본격적인 진학 과정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은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보지 않겠느냐 다음 주부터 이러한 제안을 전화나 이메일로 받게 되시는 분도 계십니다.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일관 분들은요. 정인이 임묘지에 앉은 날이에요. 이 진토는 임묘하는 글자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말씀드렸던 이게 신금도 있고 임수도 임묘지가 되거든요. 무엇이 임묘가 되는 것이든 다르겠죠. 신금분들 입장에선 정인이 임묘가 됩니다. 구매권, 계약권 이런 것들이 뭔가 대기가 길어지고 지연이 될 수 있어요. 절차대로 탁탁탁탁 되지가 않고요. 냉장고를 하나 사러 갔는데 담당자가 병원에 갔대요. 오고 있는 중이래요. 그래서 30분 이상 기다려요. 설명 하나 듣는데 또 병원을 가게 되거나 오전에 어떤 업체를 방문을 했습니다. AS 업체 같은 것도 오전 근무까지는 하잖아요. 어쨌든 평소보다 대기시간이 엄청 긴 거예요. 대기도 길고 지연도 생기고 이상하게 오늘 토요일 오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받으실 수가 있고요. 오전에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오후까지도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멘탈 관리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나와 관련된 일들이 뭔가 흐름이 좀 늦어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임수 보겠습니다. 임수 입장에서는 역시 임묘지가 맞긴 한데요. 평관이 임묘지에 앉은 날입니다. 오늘 쉬시는 분들은 관계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 5일제라서 토요일 쉬실 텐데 토요일 일하시는 분들은 좀 타격이 있어요. 업무에 집중이 잘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제자리에서 계속 뱅글뱅글 맴돌아요. 그리고 주변인들이 나를 탓합니다. 각자 자기가 일의 실수의 원인이 당연히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각자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 탓을 해요. 임수일관 분들에게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이 조금만 뭐 해줬으면 이러면서 그 책임을 돌리게 되는 것을 듣게 될 수 있어요. 어이가 없죠. 그냥 그러느니 하시는 게 좋아요. 오늘 관성이 임묘지에 앉았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인들이 나한테 안 좋은 말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느니 하세요. 이게 운이 그렇구나 라고 싸우지 마시라는 겁니다. 개수분들 보겠습니다. 마지막이죠. 정관이 양지에 앉은 날입니다. 오늘 개수분들은 어떤 날이 되냐면 일적으로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분야를 계획을 하시고 준비를 하게 되는 하루인데요. 많은 것들을 뭔가 버리게 돼서 아 내가 너무 마무리도 하지 못할 일들을 이것저것 버리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또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 비전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지금까지하고는 다르게 긍정적이고 비전이 보이는 계획들이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보시는 것도 그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일관별 운세를 진행을 해봤고요. 만원짜리 운세 아 죄송해요. 만원짜리 수업 지금 온라인 스카이프 모집 중이죠. 10월 3일 밤 10시에 첫강을 시작합니다. 이미 입금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소식 모르시는 분들은 제 카페로 오셔서 수업 신청해 주세요. 하나씩 만원이고요. 온라인이기 때문에 인원 제한 없습니다. 총 5강 구성이고 5만원이에요. 그리고 이 오늘의 운세를 내가 직접 뽑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12운상 수업을 제가 올해 마지막 수업으로 구성을 해놨어요. 총 5시간이고요. 육신을 모르시면 이 수업 들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육신부터 나갑니다. 그래서 총 5시간 동안 좀 길게 서울에서 토주모임센터에서 소수로 인원을 구성해서 수업을 듣게 되실 거예요.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들 꼭 신청하시고 10월 9일 날 저랑 서울에서 만나시면 돼요. 10월 9일 한글날이죠. 그날 기분 좋게 수업 듣고 가시면 오늘의 운세를 본인이 직접 뽑으시면 되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 거 이거 유밸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시면 다 할 수 있어요. 오늘도 고생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또 1월 영상 제작할 때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